2개의 쇼핑 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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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친구들이 아직 많았어요 제가 퀵으로 배달을 가봤는데 자 그러면 저한테 좀 원동력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개 있어요 우아하 잘쁘 Lexington 야! 나한테! 으윽 아 요즘 미디어 유 러멜 러멜 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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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레이 에이 헤이에이 헤이 에이 에이 후우 누나 굿 잡 오و 2대 5 1대 1대 3대 나 생각한 거야 애쌀에 일어나보니 너무 2대 5 2대 5 파이팅 출발 1대 2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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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5 5 5 6 6 5 6 나 이게 자리우로 깨끗하게 에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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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이번에 좀 한번 크게 해서 새로 오신 분들 많으시니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죠 네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또라이들을 위해서 아 죄송합니다 에이 사진 찍고 하면서 킹킹을 사진 찍고 에이 에이 에이